먼저 여기는 얼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낼 수 있어요? 골로보면 돼요? 강호동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강호동 씨는 인형이거든요 아니예요! 누가 봐도 제가 앞에서 찍은 거예요! 그죠? 같이 찍은 거 아니잖아! 아 원근법이죠? 어 방울편도 찍었나봐요 그냥 메가파도 기가 차네요 네 근데 렌즈가 좀 잘못되고 거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두 분이 또 바람이 안 쥐셔서 한 번 하니까 얼굴을 좀 같이 잡아볼 수 있을까요? 아니 근데 찍기 전에 이미 제가 큰 겁니까? 아니면 재현이가 작은 겁니까? 차이 많이 납니다! 차이 많이 납니다! 아니 근데 그 진행자들이 보실 때 호동이가 얼굴이 큰 겁니까? 아니면 우리 셋이랑 재현씨가 얼굴이 작은 거예요? 네 이분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으시네요 그렇지! 네 제가 큰 겁니까? 아닙니다